당신이 알고 있는 진실 때문에 당신 아들이 위험해질까봐. 말해주면 갈게요. 당신은 또 도망치면 되잖아. 내가 도와줄게. 내가 도와줄게. 당신 바랍니다. 기쁨이 Davis gì? 당신 바랍니다. 그enn kazре 합니다. 김민준호 형 김민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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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차려! 정식 차려! 김민준! 김민준! 정차려! 김민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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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차려! 어이구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문재인! 문재인! 괜찮으세요? 남자친구 괜찮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남자친구 아니거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